여러분들 누울 수 있습니까? 저처럼 탱 필요 있나요? 원탱 있네요 어 나 죽겠다 이리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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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솔져 다운 한조 왼쪽 겐지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한조 오른쪽 저 격팅기지 쪽에 아 판정 겪고 아 한조 오른쪽 살아 있었네 우리팀 죽인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제명 와요 퓨즈 퓨즈 예 헤드 판정 있어요 루시 금타 내가 쉽게 꺼져 줄 줄 알아 완벽해 오오 오오 와가테키노 크랩 오오 가정에 공격받고 있는데 이제 움직여 욱이 흐흐흐흐 이거 재미있게 했어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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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리 호홓 쟤 짓자식아 날 잡으러 올려고 했단 말이야 일단 몇 사위가 애들 오른쪽에 다 모여있네 내가 덧박아두자 나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 겐지야 죽어라 네팔 리맵은 이 자리가 굉장히 짜증나요 아까 솔저 봤죠 상대팀 솔저가 여기 자리 잡고 있으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똑같애 그냥 원거리 가능한 애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다 짜증나는 자리에요 이 자리가 덧걸리죠 하나 더 막아주고 어 왜 겐지 안 맞니 아 디바가 막아줬구나 앙 핑 때문에 안 맞았어 덧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올 걸 예상했으면 미리 깔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쿨을 모아서 한 번 더 총 두 번 160딜을 박을 수 있죠 CC는 6초 긴급으로 틀린다고 뭐 있는데 저기 있는데 이거 디바 온다 이봐 근데 피 없는데 자리 바꿔야 돼 여기 막아주고 아 술자나 솔로케 아이고 잠깐만 겐지 오겠는데 3조 아 정글에 할 땐 딱 그거 생각하는데 나한테 올 수 있는 애 나한테 올 수 있는 애가 갖고 있는 스킬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넥 더 쿨 덧하고 쉬프트 쿨 평탄 몇 발 남았지는 딱히 필요 없고 계속 장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충 그냥 퉁퉁퉁퉁 다섯 발이면 끝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감각만 갖고 있으면 되고 대충 그냥 뿌리면 돼 뿌리면 알아서 죽어요 지금 평탄 판정까지 좋아져가지고 판정 안 좋을 때도 뿌리면 죽었는데 판정 좋아져서 그냥 뿌리면 다 죽어 마우스 감독 2 있습니다 DPI 2000에 마우스 감독 2 농구 장인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게 다 한조 때문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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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장전하는 도중에도 시프트는 터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클의 시프트 터트리는 거는 쿨이 아예 없어 어느 상황에서는 쏠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던 간에 시프트 터트리는 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프트 던져놓고 장전하면서 우클릭하면서 터트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이 쿨타임을 줄일 수가 있어 장전하는 동안에 생기는 딜로스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리야 에너지 너무 빨갛다 잡으러 가야지 그러면 맥크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라 맥크리 너무 꿀팁 방출하나? 너무 꿀팁 방출하는거 아니야? 여기 옆에 여기 옆에 개꿀 눕는 자리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 어? 나 어디다 쏘고 쉬프트 던전이야? 아이고 나 쉬프트 어디다 쏘고 크 로드워 그랩 조심 자리하고 근데 피가 없었는데 그래 한 대는 맞겠지 뭐 쉬프트 던지 120 쉬프트 던지 120 아 진짜 농구 잔일이라니까요 여러분 한조가 문제야 이게 다 이런것도 알 수 있어 이런것도 알 수 있어 다시 해볼까? 이거 스페이스바 점퍼도 먹혀나? 스페이스바 점퍼도 안되는거 같은데? 스페이스바 점퍼도 먹엉 힐러고 아 진짜 리버 리퍼 있는데? 리퍼 소리도 안되고 보내게 여기 있네 안쪽 아 여기있지 안방게이밍 여러분 제가 안방게이밍 보여드릴게요 원래 게임은 누워서 해야죠 어 정말 고맙다 자, 빠져라 그냥 계속 놀 수 있을 수 있어 앉아있는 그 감정표현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속 돼 애들 옆으로 와 나의 따끔한 국맛을 보여줘야지 아무도 없어! 전부 위로 간다 내 앞에서 팽이를 돌리시면 버티는 거 줘? 아파요 슬리저 슬리저 오 잠깐만 방벽 감사합니다 야 나선 로켓 쓰면 나선 로켓 쓸 거 일단 아이고 뱅글뱅글 잘하네 죽는다 우리 힐러 목표를 보책했다 보책했는데 우리팀이 다 죽이는데 왜 우리팀은 우리팀은 안 죽죠? 목표를 보책했는데 왜 전원 처치가 뜨죠? 죽어요? 우리팀 왜 이렇게 잘해? 안팡게임에도 이기는데? 한자치 잘 쏴 아 얘가 추가 딜을 넣어줬구나 그래서 내가 잡은 거였네 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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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어 마스터 가나요? 주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스터 티어 아 엘라니 님도 감사합니다 마스터 티어 마스터 티어 마스터 티어 마스터 티어